처절한 현실 돌파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에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쫓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도입부가 되는 게 21장입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처절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현실 돌파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현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믿음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믿음 가지고 현실과 부딪혀야 된다 두 번째 내용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현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다가 문제가 돼 말만이 아니고 말에서 사람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도 사우랑 왕이니까 존중해 주는 거 입술로 함부로 내뱉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도 존중하고 심지어 대적이라 할지라도 사우랑까지도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신다 이게 또 고난 중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원칙 잘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고난 통과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열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위로와 또 부기 주셨다는 거예요 무장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시작부터 싹수가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지 또 도입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부장해서 처참한 현실과 부딪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힘 돌리지 말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댓글 이런 거 잠깐 남기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존중하고 대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삼사옥에 적용되고 녹아드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능력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처절한 현실인데 왜 현실이 처절하냐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였죠? 어마어마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를 매우는 갭을 매우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현실과 약속 사이를 이렇게 메꿔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는 되게 화려하게 등장했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멋있었잖아요 어노인팅 그다음에 백성들 앞에 데뷔하는 게 뭐였죠?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영광 가운데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려지게 되었고 환호성 속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우랑이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21장 전에 20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18, 19, 20장은 사우랑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인 과정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겠죠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21장부터 31장까지가 한 십 몇 년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른 살에 다윗이 왕이 된 건 확실하죠 그리고 골리아스 물리쳤을 때 나이 기름 붓 받았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요셉하고 비슷하게 17세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17세에 팔려갔죠 다윗도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17살 한 13년 정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죠 20대 오늘도 드럼을 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사람 20대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20대는 고난 속에 보냈습니다 그냥 100% 고난 속에 21살부터 서른 확실해요 그냥 고난 속에 보냈다고 그래야 인물 나옵니다 20대 때 너무 니나노 하고 놀면 인물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20대를 믿음과 믿음 무장해서 현실과 처절하게 부딪히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난 속에 있거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때 믿음 붙들고 나가면 진짜 인물 됩니다 저는 20대를 축복합니다 많은 20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골고루하고 아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래요 그때 믿음 가지고 부딪히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실을 잘 몰랐어요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이 정도가 현실인지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현실은 참 차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연단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현실과 부딪히는 분들이 있죠 참 힘듭니다 먼저 의무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메서 부모님으로서 아들과 딸인데 아프시거든요 막 쓰러지고 그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부담감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처음 당해 놓으면 황당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또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죠 수입이 450만 원이랍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450만 원 버는데 6억 대출을 했더니 갚는 게 390만 원이래 60만 원 갖고 뭘 살지? 라면 끓여먹고 사나? 라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업한다고 그러고 투잡, 쓰리잡 뛴대요 하다못해 대리운전도 한다고 그러든가 하여튼 투잡인가 쓰리잡을 뛴대요 그리고 잠은 언제 자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참 처절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에 압박이 있죠 시간이 자꾸만 밀려오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취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점점 시간이 압박으로 옵니다 지금같이 9월달 끝나고 10월 1일 딱 그랬을 때 국군의 나이 아니라 금년도 3개월 남았군 뭐 이런 거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박이죠 쫓기는 압박 뭐 이런 것들 휴식이 없습니다 휴식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면화되는 시간인데 말씀이 내면화되면 살아요 말씀의 힘으로 그런데 이렇게 쫓기면요 말씀이 내면화 안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자기도 알거든요 이렇게 금요철에 같은데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지금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틀어놓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릴 것 같으면 마귀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때 자게 만들어요 게스마리 동사에서 제자들 자듯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면화가 안 돼요 안 들려요 말씀도 참 위기거든요 그때 죽어라 힘들 때 아플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사는 건데 그때 참 이게 역설이죠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본기가 다 깨져버려요 기본 유지해야 살 거 아니에요 잠을 자야 살고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오잖아요 현실과 부딪히면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자야 사는 건데 밤도 괴롭고 낮에는 졸려서 또 일 못하고 일해야 될 때는 졸리고 자야 될 때는 안 졸리고 그게 고난이거든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 모래 식는 것 같아 그래서 못 먹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나죠 질병까지 오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쓰러지고 빈혈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암이다 그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때의 꼭 필요한 게 뭐죠 속수무책일 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기 뭐 예외가 없겠죠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고문받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고문받는 거 있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란 건 뭐예요 견딘다는 게 힘든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건 고문에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 죽거나 그러는 거지 고문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견딜 수 있으면 고문이라 그러지 않지 고난이라 그러지 인생이 어느 순간 고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고문으로 넘어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느낌은 그래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닌가 고문은 못 견뎌요 고난은 견딜 수준이지만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때 사실 믿음 붙들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달라고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때 믿음 붙들고 부딪히면 안 죽어요 안 망한다고 마귀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보세요 욕기 23년 10절에 보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순금같이 나온다 옛날 성경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용광로는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금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죽어요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용광로는 망하는 겁니다 용광로로 살아가올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금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망하고 정금되고 순금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고난 통과하면 오히려 유익이 돼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그러고 성숙이라고 그러고 강해진다고 그러고 순금된다고 그러고 정금된다고 그러고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고 현실과 부딪혔을 때 좋아지는 거지 믿음 없으면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고난당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있었죠 10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가 되니까 이게 즐거움이 돼가지고 이겨낸 거지 그런데 저는 본인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신 은혜죠 은혜 아니면 고난 때문에 멸망하였으리라 대부분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난의 시기에 딴 거 붙들지 말고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과 함께 처절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의 20대는 처절했거든요 그런데 그 처절한 현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되게 좋아졌죠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 가운데 영어로 써서 보내더라고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가 봐 나는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With love and respect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과 존경과 함께 뭐 이런 거죠 그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21장 전에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10대 후반이거나 그때 다윗의 모습은 러블리 했어요 사랑스러웠다고 그런데 31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른 살이 됐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리스펙트예요 존경스러워요 그 차이인 것 같아 잘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요 존경스러워야 돼요 언제 존경스럽죠? 믿음 가지고 돌파하면 존경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존경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처절합니다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망가져요 참 묘하죠 괜찮던 사람이 믿음이 흐물흐물해져 약해져 그러면 뭔가 좀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멋이 없어져 옛날에 존경스러울 것 같이 갔는데 이제 존경스럽지 않고 너도 똑같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막 지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 믿음이 뭐지? 믿음이 있었나? 이런 거거든요 끝까지 가십시오 우리 20대를 응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십시오 괜히 중간에 내동 지치고 나빠지고 나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절한 현실은 믿음과 함께 돌파해야 된다 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은 믿음 붙들고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우랑 보세요 사우랑 조건은 좋았지만 똑같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약점 가지고 공격한다고 사우랑의 약점은 열등감이에요 이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열등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죠 아니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으면 여자들이 노래 여자들은 함부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말을 아끼세요 알았죠? 함부로 말해가지고 남자 두 인생 하나는 망치고 하나는 어렵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우랑은 천천 다윗은 만만 계속 부르는데 사우랑은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쟁쟁해가지고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났죠 그럼 뭐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내면화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키워나갔다고 키워나가고 골동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놔두겠어요 그걸 열등감을 계속 자극하고 귀에 쟁쟁하게 만들고 나중에 미치잖아 창 던지고 사위인데 다윗이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우랑이 망가졌죠 우리가 망가질 요소 되게 많습니다 고난으로도 망가질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잘나가는 인생인데 시기심 때문에도 망가질 수 있고 질투 뭐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 되게 많아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망가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남 안 되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 그거 마귀 밥이에요 그거 언제든지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망가지게 만들 거예요 고난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붙들고 있으면 안 망가져요 믿음 붙은다면 열등감도 이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겠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은 처절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젊은 사람들 처절합니다 다윗도 처절한 인생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망가지지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담받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존경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현실의 처절함을 통과해서 존경만의 인생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말로는 총론이고 현실적으로 21장부터니까 이제 어려운 처절한 현실과 부딪히는 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인드가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게 상으로 왕 아니에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발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촌철살인 그러는데 말 한마디 갖고 누굴 죽인다 그런 게 촌철살인 아니에요 말로 뻑뻑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젊었을 땐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라고 누구를 글로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말로 아프게 만들고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타인들을 심지어 대적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엘리 제사장 집 망할 때 그 아들놈들이 개판자처럼 홈리아 비나하스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거 똑같이 타인들도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이 원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조차도 존중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설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 선배들 제 선배들니까 나이 꽤 들었겠죠 제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되게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뭐 헷가닥했는가 봐 요즘에 SNS상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남욕을 많이 쓰는지 누구 비난하고 노욕하고 어떤 분은 또 정치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욕을 하고 갑자기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늙어가셔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일어나 그리고 일기 썼어요 난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나이 들으면서 말을 아껴야 돼 말을 평가하거나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축복해 줘야지 축복을 해 줘야죠 기도해 주고 그래야지 누굴 비난하고 욕하면 참 추하더라고 10편 141편 3절 보니까 여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뭐 나이가 한 게 없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존경받습니다 존경스러운 인생이 돼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다윗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잘 안 것 같아 이거 처음은 10대 아니에요 하나님 존중하고 타인 존중하는 거 이거 반드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구 욕하거나 악플 달거나 뭐 뒤에서 해코지하거나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래가 없어요 배신하거나 볼 것도 없어 내가 볼 때 아까운 인지예요 너무 아까운 인지인데 왜 배신하고 떠나는지 왜 해코지하고 그러는지 끝이 안 좋아요 저도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부메랑의 부메랑 그대로 망한다고 왜 저 바보짓을 하는지 참 복도 지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억울한 게 좋아요 당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불쌍력을 주신다고 몇 배 갚아줘요 난 억울해서는 억울한 건 못 참아 그러는데 참으셔야 돼요 한 번 억울하면 하나님이 백배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걸 저는 인생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잘한 거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억울한 건 몇 번 참았거든 20대 때도 억울한 것밖에 참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몇 개도 없지 한 개래 30대 때 쫓겨났는데 그때도 내가 억울했는데 참았어 참았더니 단위 목사 시켜주더라고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부목사였을 건데 그만 얘기할게 다 얘기하면 뭔지 아니까 하여튼간 이게 쭉 보면 억울한 게 뒤집혀가지고 축복이 된 건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억울한 건 참아야지 왜 그걸 다 떠드냐고 그냥 당하고 쫓겨나는 게 나아요 내가 뭐 힘이 없냐 내가 뭐 망칠 질문이 있다 제일 바보가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존중했죠 제일 먼저 도망갔을 때 어디 갔는지 알아요 21장이 도망치는 시작이라니까 높 땅으로 가서 높 높이 어떤 곳이냐 제 세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뭐죠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망치면서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죠 교회 찾아간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교회하는 거 어디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한강에서 걷고 있대 겁나잖아 왜 저 한강인가 여기 다리는 아니래 그래도 겁나 강전도 어디 가냐 했더니 카페에 있대 아니 카페 가서 뭐 하려고 커피 마시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카페 매상 올려주려고 카페 가면 안 되지 요거트나 마셔야죠 마시지 말고 또 어디 가야 되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힘든다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정동진에 있대 왜 거길 가있어 교회로 와야지 또 어떤 사람 어디 어려웠다는데 제주도 갔다 내가 놀러 간 것 같아 어려운데 왜 거길 가있어 교회로 와야지 다윗은요 어려움 시작되니까 높 땅으로 갔어요 높이 제세장이 있는 성소가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께 가면서 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시작이 되는 거 하여튼 될성 싶은 나무들은 다 이래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여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높 땅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높에 가서 제세양 아이멜렉에게 기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 얘기를 대 어짜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예배드리러 갔다 거기 가면 제세양의 우림과 눈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는 거 뭔지 몰라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구약식에 하나님의 응답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린도함을 받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게 다윗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세양이 묻습니다 왜 혼자 왔냐 함께하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혼자 온 거다 어디서 부하들 만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세양 아이멜렉에게 기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연 나이다 여러분 이거 2절 읽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아요 다윗이 거짓말한 것 같이 보이죠 사울이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이거 거짓말이다 뻥이다 둘러대는 거다 뭔 비밀지정이 있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거 거짓말이고 백보 양보해서 좋은 거짓말이 온 하얀 거짓말 white lie white lie 하얀 거짓말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명을 잘 보면 사울왕을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제세양들 레위인들은요 전국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소문이 제일 먼저 퍼져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거 제세양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았지 몰랐겠어요? 1절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1절에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런 거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거 다윗이 바본가? 지금 소문 다 났는데 뭐 아닌 척한다고 속아 넘어가겠어요? 제가 볼 때 거짓말 속이는 거 둘러대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온 거 제세양도 알아 아이엠엘렉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사울왕 이거 왕같이 다는 놈이야 이 개쓰레기야 나쁜 놈이야 아니 글쎄 내가 충성 다했는데 날 죽이려고 그래 미친 놈이야 아마도 내가 음악 틀어주면 괜찮을 거 아니면 미치고 그랬을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별로 이렇게 왕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여서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서로 맞장구 쳐도 똑같아 이게 문제없을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제세양들 나중에 85명 사울왕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들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소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 다윗은 저는 2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왕을 지켜주는 거 사울왕을 존중해 주는 말이라고요 지금 선입견은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울왕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개 쓰레기 아니에요 당신들이 몰라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나에게 따로 명령 내려서 내가 혼자 온 거예요 왕 욕하지 마세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본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보이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휠드 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휠드 쳐주고 있는 거라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왕인데 이게 귀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보면 다윗과 같은 이런 입장이 차할 때 되게 많습니다 묘한 게 뭐냐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원수는 왜 닮은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칼 자르고 와 내가 이렇게 뭘 사인을 하나 해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할 수 있고 망칠 수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라니까 바보지도 하지 말라니까요 반드시 원수는 왜 나보다에서 만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상한 짓 하면요 그 사람한테 내 운명 생사 여탈권이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되게 죽이는 쪽으로 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 도저히 나쁜 놈이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악은 침묵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침묵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침묵할 때 최고 욕이야 얼마나 나쁜 놈이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나? 그 정도 그리고 웬만하면 휠도 쳐주세요 저도 이런 거 여러 번 있었거든 생사 여탈까지 내 손에 왔어 그때 내가 진짜 나쁜 놈은 침묵 한 번 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휠도 쳐줬어요 사인해주고 도와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나고 난다 당시에는 쉬운 건 아니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시작부터 이런 거 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 어떻게 알죠? 뒤에 보세요 사우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동굴에 물병만 가지고 가고 볼리보러 왔을 때 옷만 자르고 그랬잖아 그때 부하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존중한 거죠 이 태도가 뭐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 성경에 온유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민숙이 12장 3절인데 모세가 자기 형하고 누나가 도전하잖아요 구수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얼렛걸렛이 그러고 너만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냐 그때 참죠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까프면 죽는다 그리고 아론은 또 놔뒀어 아론은 좀 심하지 않은가 봐 미리암 나병 걸리게 만들잖아요 기도해 줬더니 일주일 동안 나갔다 돌아오니까 낫더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다음부터 얼마나 쫄았겠어 까불면 나병 걸리는구나 여잔데 여자가 피부병 걸려가지고 난리가 돼버리니 그 이후부터 아마 미리암은 내가 볼 때 눈썹 문신해야 될 거야 눈썹 다 빠졌을 거야 깜댕이로 아마 그런 것 정도 남겨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되게 귀중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나는 남겨둔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걸 내가 갚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원수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심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고로 다윗이 왜 복받았냐 하면 이겁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하고 전쟁 중에도 상대편 적군에 장군 잡히면 존중해 준다며 장군 대접해 준다며 그런데 몹슬롬의 나라들은 장군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개 끌고 다니고 희롱하고 그러나 다 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격이라는 게 국격 함부로 지저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라고 격조가 있어야지 격조가 다윗은 그랬다 그 얘기죠 존중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주더라 With respect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지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되게 똑똑한 아버지인데 나쁜 아버지예요 70년대 외국에 유학을 갈 정도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외국 여행도 힘들었고 그때 70년대 유학 갔다 그러면 되게 일찍 유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갈 때 되게 똑똑한 아버지죠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가 옛날에는 또 교육도 잘 못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는 유학 간 지 한 7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한 번 그리고 또 연락 끊기고 끊기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죠 학위 받고 돌아오기를 온 가족들은 워낙 아버지가 희망이니까 그리고 연락이 끊어지는지 제 기억에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애들은 다 꺼버렸고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학 간 곳에서 또 결혼해서 딴 여자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도 아니야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찾아가겠다 난리치고 진짜 찾아가게 하겠어요 죽이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네 아버지 욕을 해도 너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네 아버지니까 끝까지 아버지 존경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욕하면 욕한다고 아버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된다고 아버지 욕하는 아들 된다고 참 멋진 엄마죠 자기한테는 진짜 몹쓸 놈의 남편인데 그렇죠? 내가 이 가정을 유심히 봐요 그 어머니의 지혜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나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존경 잃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본인은 뭐 아픔이 있었겠지만 되게 지금 잘 쓰임받는 가정 됐어요 아들 딸들 다 잘 풀렸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당연히 욕하고 비난하고 찢어 죽일 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유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방량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에서 다일 것 같은 우리 이런 처절한 현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 트라우마 이런 걸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게 될 때 하나님이 존중함으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위로와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진설병 주신 것과 또 하나가 골리아에서 칼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병기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는 축복이 뭐냐 진설병 주셨다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곳 여우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릴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나님의 위로죠 먹을 거 없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죠 파격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거 인형 있잖아요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 뜯어먹으니까 다위세 얘기 못 읽어봤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듯이 제자들도 안식일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날이고 또 하나가 위로해 주는 날이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날 하나님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저는 위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존중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신다고요 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제일 많이 고쳤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오는 백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암같이 죽을 병에 걸리는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수술 못할 사람을 수술하게 해 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 만져주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또 하나가 뭐죠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때 골리아스의 칼 그거 하나가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병기로 주셨다 이건 골리아스의 칼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베 제세장과 언약계 뒤로 왔거든요 그래서 애봇이 제세장들이 입는 조끼거든 애봇 뒤에 순결하셨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병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22장부터 아둘란골에서 400명씩 모이잖아요 병력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세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골자에게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애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용대기를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전화하겠습니다